우 sein 총 18마리의 치킨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우와 색깔이... 오 맵다 오~~ 이야... 여러분들 지금 허팝이 엄청나게 만드는 치킨을 준비했습니다 무려 총 18마리의 치킨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각 브랜드별 제일 맵기로 소문난 매운치킨을 모두 준비했습니다 매운 치킨 브랜드마다 매운 치킨이 없는 치킨이 없더라구요 다만 허팝연구소 근처에 있는 치킨집을 전화했는데 몇몇 치킨집에서는 매운 치킨을 판매하지 않는다고 하는 매장들이 있어서 그곳들은 빼고 자 어떤 치킨부터 시작할까요? 일단 손에 잡히는 것부터 하자 자 이거 뭐지? 호시기 두마리 치킨에 땡초 불꽃소스 치킨이라고 합니다 와 색깔이 그렇게 진하지는 않은데? 그럼 허팝이 어떤 치킨이 가장 매운 치킨인지 오늘 증추를 매겨봅시다 시작은 닭다리로 시작을 하는거죠 먹어봅시다 오 맵다 근데 매운게 약간 초장매운듯한 그런 느낌일까? 근데 맛은 치킨이야 일단 호시기 두마리 땡초 불꽃소스 치킨 현재까지는 1등이지 비비큐 뱀파이어 치킨 3단계 이게 마지막에 먹어줘야돼 우와 잠시만 잘 못 본거 아니지? 우와 색깔이 이거 먹으면 큰일 나겠는데? 옆에 있는 다른 브랜드 매운맛이랑 우와 이게 달라 달라 완전 달라 색깔부터 마지막에 먹을게요 자 그럼 이어서 비비큐 극한 매운 왕갈비치킨 이거는 좀 색깔이 그렇게 진하지는 않고 좀 어두운데? 자 여기 보시죠 이야... 갈비 맛인데? 하나도 안 매워 페리카나 핫뎀블 치킨이 있는데 한번 열어봅시다 짜장면집 거기서 나오는 치킨 같은데? 그래도 한번 먹어봅시다 갑니다 매콤한 정도의 느낌을 원하는 사람들한테는 딱 좋은 것 같아요 비비큐 마라 핫치킨 가볼게요 오 장난 아닌데? 먹어봅시다 음... 오 맵다 맵다 오 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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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맘스터치! 잠시만 맘스터치에서 매운 치킨이 있네요 불사치킨 먹어봅시다 그렇게 매울 것 같지는 않아요 약간 대중적인 맛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자 와 닭다리 엄청 커 준비하시고 아아... 오 매워! 아 근데 이거는 약간 입에 들어가 있지만 맵고 완전 불이 날이 매울 정도는 아니에요 지코바치킨은 완전 맛있지 부은 치킨이죠 매운맛인데 한참 맨 하나도 안 매워보이지? 자 먹읍시다 하나도 안 매워 오 맵다 맵다 여기 고추에서 우러나오는 매운맛이 확실하네 이거는 떡도 있네! 같이 먹으면 대박이죠 떡이 더 매운데? 굽네 가보겠습니다! 굽네 마라 볼케이노! 굽네 마라 볼케이노! 딱딱이 먹어봅시다! 맛있다! 자 그럼 이어서 바로 굽네 볼케이노 오리지널 가보겠습니다! 맛있게 먹어도 다음날 아침에 화장실에서 난리난다는 그 치킨이었는데 들어봅시다 색깔 아주 진합니다 이야... 보이시죠? 아주 색깔 진하고요 볼케이노 갑니다 짜잔! 이번엔 처갓집 매운 물양면 치킨을 먹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약간 달달할거같은 단짠매 느낌인데 먹어봅시다 자 보이시죠? 아 지금 엄청 뜨겁습니다 아 뜨거워! 음 달다! 완전 매운거 말고 약간 매콤하면서 달달한거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좋을거같아 이제 점점 중반부를 걸쳐가고 있습니다 깐부치킨! 불사조치킨 나왔습니다 제가 깐부치킨은 처음 먹어보는데 깐부치킨 먹어봅시다 일단 색깔은 나쁘지 않은데 내가 먹어봐야 알죠? 에휴... 근데 이거는 닭다리가 없어요 근데 왜 닭다리가 없지? 그날이 왔습니다 바로 교촌 레드 오리지널 잠시만 근데 이거는 매운 치킨이 아닌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먹는다는 이 교촌치킨에서 핫 레드 오리지널 먹어봅시다 허팝이 이거 평생 많이 먹었는데 이건 매운게 아니지 그냥 매콤한거지 그게 그 말인가? 자 그래서 교촌 레드 오리지널은 자 이어서 맵스토 갑니다 맵스토 우와! 엄청 진해 느낌은 극한 매운 왕갈비치킨이랑 비슷한데 또 먹어봐야지 먹어봐야지 갑시다 캡사이신 느낌이 0.1초 느껴졌습니다 처음에 엄청 매울거같은 겁이 났는데 의외로 그렇게 안맵네 색깔이 장난아닙니다 먹어봅시다 색깔은 진한데 생각보다 안매워요 치킨 한마리가 통째로일 때 색깔이 아주 진해보이지만 한 조각이 있을 때는 약간 단맛도 같이 느껴지게끔 이런 느낌이네요 안맵네 안매워 우와 뭐냐 이거? 이거 케이스가 아주 신기하게 이렇게 깜찍하게 이게 무슨 치킨이지? 아 치킨매네 이거는 약간 가게 찾아가서 먹는듯한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되어있네요 이것도 색깔이 그렇게 진하진 않아요 그래서 약간 단맛이 진하게 느껴질 것 같은데 한번 먹어볼게요 오~~ 보통 치킨들이 처음 아니면 끝에 매운맛이 딱 느껴지는데 이거는 매운맛이 느껴지려다가 달달하고 또 갑자기 매운맛이 좀 느껴진다 또 사라졌다 또 느껴진다 얼굴에 여드름이 날랑말랑 날랑말랑 하는 그런 느낌이랄까? 자 이제 메넷치킨 핫블링치킨입니다 잠시만 색깔이 그렇게 진하지 않아요? 약간 달달한 치킨 느낌인데? 먹어봅시래 음~~ 이것도 약간 매운데 완전 맵진 않습니다 사실 치킨 색깔이 주황빛을 도는 것들은 전부 다 매운맛과 단맛이 섞여있는 것 같아요 자 메네에서 하나 더 있더라고요 바로 쇼킹 매운 양념! 오~~ 진하다 진하다 색깔 진하다 진하다 이름에 쇼킹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아주 맵겠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와~~ 와~~ 맵다 근데 완전 매운 건 아니고 그 고추의 강렬하고 매운 느낌이 나지만 딱 거기까지인 것 같아요 제일 매운 등급의 딱 입구를 지키는 그런 병사 느낌이랄까? THIS IS SPOT 그럼 이제 운명의 시간이 왔습니다 마지막 하이라이트! 요즘 아주 핫하다는 BBQ 뱀파이어 치킨! 1단계, 2단계에서 3단계! 가봅시다 1단계, 2단계, 3단계, 3단계 자 1단계, 오픈! 이야 색깔이 아주 선명하면서도 반짝반짝 빈다면서도 진한 빨간색이고요 2단계! 우와 더 진해졌어 마지막 3단계! 우와 이거는 먹으면 큰일 날 정도로 엄청 뻘겋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다른 치킨이랑은 느낌이 달라요 와 이 3개를 같이 놔두니까 1단계가 제일 안 매워 보이고 좀 매워 보이고 1단계! 뱀파이어 1단계~! 맛있어 BBQ 특유의 빠삭 빠삭한 튀김 그 느낌이 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맵진 않아요 그럼 이제 2단계 가봅시다 음 2단계가 조금 더 매콤한데 완전 맵고 그런 건 아닌데? 아 이거 안되겠습니다 바로 3단계 가봅시다 잠시만 3단계는 너무 진한데? 먹어봅시다 음 3단계에서 캡사이신 느낌이 확 납니다 오 이거 맵네 치킨이 좀 식은 상태인데도 이 정도라는 말은 뜨거울 때 먹으면 더 맵다는 건데 이거는 고추 느낌이 아니고 캡사이신 느낌이야 정말 맵고 강렬한 걸 원한다 그러면 이걸 추천하겠지만 그냥 매콤한 치킨을 즐기면서 먹고 싶다 그럼 이거는 먹으면 안 될 거 같아 어쨌든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등수를 마저 매겨야죠? 뱀파이어 3단계는? 여기 없어 근데 솔직히 3단계는 두면 치킨을 즐기면서 먹을 수는 없을 거 같아 정말 약간 챌린지하는 느낌으로 먹어야지 이거는 치킨을 맛있게 먹으려고는 절대 시키면 안 될 거 같아 어쨌든 오늘은 이렇게 매운 치킨들을 먹어보고 어떤 치킨이 제일 매운지 알아보았는데 결과는 뱀파이어 치킨 3단계가 1등입니다 제일 매워 매운 치킨도 좋지만 여러분들 치킨은 즐기면서 맛있게 먹는 게 최고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녁 치킨과 같이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 아... 아... 맞다 2단계의 사랑 ona